다행히 됐어요 아 우석이 아까운데? 저것도 하나해서 300 소고 준다고 해서 한번 쓰고 갈까? 야, 다와 와 어? 왜 안오지? 오..오고 있는중이었군요 오호! 자아..오케이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? 야..아 좀..야..타겟 행정 잡혀 보이지?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진짜야! 너 인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길을 써놓은 줄 알아? 너한테 죽을 순 없어 야 있는게 없는긴만 다스므만 내가 여기까지 겨우겨우 인마 붙잡살자 아동아동해가지고 비어왔는데 너한테 죽을 수 없지 야 상자 없나? 아.. 너 폭식당하면 안되는데? 내려가는 길이 어디더라? 아 그래도 왕은 조금 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운데 기둥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야 아.. 아..여긴 없지 아무도 차 자아.. 소울을 강력 소울 볼트로 바꿔놓구요 가보죠 아..왜이렇게 빨라! 아..왜이렇게 빨라! 자아.. 자 기둥을 기둥을 내돋고 버리는 숨바꼭지 숨막히는 숨바꼭지 니가..니가 나를 찾을 것인가 내가 너를 찾을 것인가 아이고 아이고 막혔다 아..한발 아 강력한 소울 볼텐데 한발이 허수로 갔어 야 너는 왜 너 혼자만 몸을 차지하고 그러냐 야 너 곰봉한테도 기회를 줘 쟤 나쁜놈이네 혼자 혼자 몸을 차질려고 그래 곰봉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야 곰봉한테도 기회를 줘 자자자 군봉이다 군봉이다 군봉 아니야? 오래간만에 뵙는구나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? 아 이거 칼을 칼은 뭐 금방먹고 군봉 한 번씩만 오냐? 야 긴장감 넘치는 술래잡기 예 때리고 먹히는 먹고먹히는 이 긴장감 속에서 아유! 야 금방 좀 와 아 오우우우우우우 자식 스탭 왔 tac 오우우우우우우우우 나 스탭 왔 bullet 스탭 합然바 우우우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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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 brinc 오우우우우아 어 맞을 뻔 했어 지금 맞을 뻔ições 어φο 자 강력 소울볼트는 다 썼구요 강력 이번에 소울화살 오호 마지막이다 임마 아 물에 계속 차오르는구나 물에 계속 차오르는군요 이정도쯤이야 나한테 걸리면 힘들다구요 주술의 불꽃 화연구? 잠시만 화연구? 화연구? 나 지금 뭔가 화연..화이어보를 봤는데? 아 마술이 아니라 주술 아 주술이 또 따로 있어요 주술사 마술사 성직자 이렇게 있는거야? 아 그럼 나 주술사는 또 어떤 종이지? 막 저주 걸고 막 그러는건가? 네크로마스처럼? 죽은자 살아나게 하고 막 그런건 아니겠죠? 아 암술이라는것도 있군요 여긴 어디야? 어 내가 정말 그 할아버지하고 말 걸고 와야되는데? 그 할아버지 말 걸고 왔어야 되는데? 그 할아버지 말 걸어야지 마을에 다시 간다며? 여기 화토풀 없나? 화토풀만 좀 밝혀놓고 보통 오면 화토풀이 하나 있던데? 뭐 이제 함정있을거같은? 아 없잖아 없잖아 괜찮아 화토풀 없나? 하나쯤 있어야되는데? 아 불안하게? 뭐지? 아 이거 왠지 나 죽을거같은데? 괜찮나? 어우 괜찮아 괜찮아 오오! 야야야야! 야 잠깐 먹을거있었는데? 왜? 아유 뒤지다 죽는건 아니겠지? 새로운 몹이 등장할거 같기도 한데 뭐 화토풀 없네 벽면체도 잘 봐야되? 부서지는게 있나? 근데 파이오블은 주술 아 주술로 가야되는거 아냐? 아 주술이 아니라 그니까 뭐 D&D의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하는게 누구지 그치? 뭐 그 물리공격 예 컨저러 하고 똑같은 주술이에요 나는 지금 마술쓰고 있는거지 근데 아 나 주술사일걸 나 여기서 주술사를 못받구나? 어 허토풀 있다 일단 맨들어가서 에너지 레벨좀 하..좀 하구요 아 굉장히 적다구요 일단 아까 근력을 좀 근력 몇가지 올려야되지? 아 굉장히 적다구요 10위였나? 10위였나? 근력이 10위였나? 근력이 10위였나? 근력이 10? 10위였나? 근데 얘 10까지밖에 못하네 기량을 좀 더 찍어야되는데 돈이 없어 잠깐만 기량이 12 아 이거 아니구나 저 그냥 9 근데 나는 지금 기량이 7이잖아? 2올리면 되네 근력 10 10 지금 10 됐어요 지금 자 2만 더 올려 2만 2만 메이스? 기량을 안찍어도 된다고? 에스토크? 에스토크는 또 뭐야? 뭐가 이렇게 많아? 에스토크는 에스토크는 어떻게 써요? 에스토크가 맘에 드는데? 말 그 그렇게 예 그 이렇게 이거 사야되나? 어 이거다 그냥 10이 기력 기력 10이네 어어어 이거 괜찮네 데미지가 괜찮아 일단 게다가 아 레이피온은 어때? 아 관통하고.. 아 이건 관통만 되는구나 참격이 안 되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참격이 돼야 되는거 12-12 12-12를 올려야 돼요 자 12-12를 올리죠 메이스? 메이스도 한 번 볼까요 가을 하늘인데 어서오세요 메이스는 씨.. 아 메이스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육만 그런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근데 이거 느리지 않아요? 되게 느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힘을 12까지로 찍어볼까 근육을 12까지 근육을 지금 그 좌우도 좋아요? 좌우도 좋으면 괜찮... 아멘